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 홍보대사 윤종신입니다. 아 제주는 뭐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곳이죠. 그 중에서 특히 식재료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 식재료들로 만든 음식하고 와인하고 페어링할 게 굉장히 많은 아주 풍부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식재료들을 홍보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제주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이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 전역에 있는 200여개 레스토랑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 13일 토요일에는 제주 한라대학교 컨벤션 센터에서 12명의 셰프가 참여한 테이스트 오브 제주 행사가 열린다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주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 윤종신과 함께 즐기는 제주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 여러분 꼭 놀러오세요. 제주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